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증시 마감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뉴욕증시는 독립절 연휴를 쉬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날 3대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고점 차익실현 압박에 따라서 3대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6% 내렸고 S&P500지수도 0.2% 내렸고 나스닥지수만 0.17%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지수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1.4% 아래인 1.35%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날 증시에 가장 큰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종목으로 아마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CEO 이제 임명된 것과 함께 또 다른 호재까지 있어서 이날 4% 이상 반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존 관련 소식 그리고 또 증시 관련 분석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CNBC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이제 첫 번째 기사는 보시면 미국의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이제 경쟁을 했었던 그런 제다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 국방부가 그동안 좀 논란이 되었던 이제 줄여서 제다이 프로젝트라고 불렸었는데 합동방어 인프라 사업을 취소하고 이제 수정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사실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를 했었던 해당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이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성명서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변화하는 이제 요구사항이나 늘어난 클라우드 전환 및 산업 발전 등으로 제다우드 클라우딩 계약이 더는 충족하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했어서 그때 이슈가 됐었죠.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가장 유력한 그런 수주 후보로 꼽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정 재검토를 이제 지시를 하면서 상황이 역전돼서 아마존이 수주전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계속 아마존이 미국 연방법원에 해당 사업의 진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고요. 연방법원이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제 국방부의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는 조인트 월파이터 클라우드 캡파빌리티 합동전투원 클라우드 설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군사 정보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10년간 100억 달러가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거래라고 합니다. 이제 수정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 거래로 규모는 이제 수십억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날 원래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저 상승폭이 커지면서 4.69%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특히 그동안 이 아마존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을 이끌어왔었던 사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끌어왔었던 앤디 제시가 아마존의 새로운 CEO로 부임한 이후 이런 또 뜻밖의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보압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저널 증시 관련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구독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6월에 증시가 아주 조용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Stocks were unusually quiet in June. 증시가 6월에 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런데 Traders think that is about to change. 트레이더들은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시면 미국 증시가 6월부터 현재까지 조용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6월에 S&P500 지수 일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0.62%포인트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기록했던 0.98%포인트보다 낮아진 건데요. 장중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환경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The simplest reason. 가장 단순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거래량 줄어들고 시장의 유동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니콜라스 콜라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독 창립자가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는 깜짝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뉴스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밑에 보시면 변동성과 수익률은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투자에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크진 않지만 플러스권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역사적으로 7월 한 달 상승한 기간은 56%로 이제 상승한 적이 더 많았고 그리고 상승률은 1.6%였다고 해요. 하지만 또 나쁜 소식 같은 경우에는 8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빅스 지수 17% 오른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빅스 지수 한번 보시면 15.8로 이제 지금 팬데믹 한창일 때 82.7보다 아주 낮은 거죠. 하지만 전략가들은 너무 지금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상반기 상한 실적 이후 그대로 회계를 마감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반기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번에는 진짜 또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분석 기사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렸고요. 네 이제 이 밖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표가 60.1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둔화했고 예상치 63.3도 밑돌았지만 13개월 연속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켓 서비스 PMI 확정치도 64.6으로 역대 최대치에서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76.98달러를 기록했다가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제 오펙 플러스 합이 불발이 된 여파가 지속되면서 차익 실현에 2% 이상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의 전 에너지부 장관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매우 쉽게 갈 것이다. 또 이런 발언을 했네요. 이제 오펙 회담 실패와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는 진짜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JP모건이 애플의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목표가를 17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해요. 애플의 주가 1.49% 올랐고요. UBS가 이제 버진 갤럭틱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평가는 중립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주여행 사업에 대한 흥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1.3.05% 올랐네요. 자, 또 이날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에 찍혀버린 이제 DD추싱 또 20%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DD추싱은 중국판 우버로 곽강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죠. 하지만 계속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미증시 상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DD추싱이 IPO 연기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중국 내 앱스토어 전체에서 DD추싱 앱을 삭제하도록 중국 당국이 발표했다고 하고 등등으로 인해서 20%는 하락을 했고요. 배런스지가 DD추싱뿐 아니라 니오 등 이런 중국 종목들이 모두 이런 DD추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 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요. 이제 연준이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조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더 낮은 순익을 뜻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지금 증시가 좀 좁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큰 움직임을 낭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equity markets are likely to take a break this summer as things heat up.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뜨거워지면서 증시가 올해 여름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DCLA의 사라트세티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everything is perfect and that worries me. 이제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한 것이 나를 우려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월 이후 우리는 5% 조정밖에 없었다. 그게 다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도치상태, 유포리아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 성장을 나타내는 그런 지금 회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해야 된다. No just chasing the market here.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을 나타내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섹터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일지는 까다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여러분 지금 댓글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지난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 방송에 저의 방송에 이제 또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두 분 제가 선정해서 당첨자를 발표를 할 건데요. 크리에이티브 오스58님 그리고 김찰리님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커피 쿠폰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증시 소식은 또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일 다시 저는 증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